석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이구요. 문헌, 저자미선, 전추백린대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 윗술 1, 여러분 씻어 끓인 백미를 한 마리 해주고 있습니다. 2, 1에 누룩 한 대를 섞었다가 겨울에는 7일, 봄에는 봄, 가을에는 5일, 여름에는 3일 동안 윗술 빚는다. 덧술 1,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많이 쪼시킨다. 미술에 섞어 7일간 발효한다. 달고 톡 쏜 맛이 좋다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제작몰대입니다. 파란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